인천시와 롯데마트는 부설 주차장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시는 일반 건축물 내 부설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롯데마트는 이 사업을 통해 영종도점 168면과 계양점 300면의 주차공간을 시민과 주변 상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.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4개 지점 주차장이 추가 개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